안녕하세요. 고마워라. 내 자리 그냥 남겨두셨네. 안녕하세요. 저 선생님. 그 뭐 저 리베르 탱고 솔로 법은 누가 합니까? 뭐 그 어떤 악기가 하는 건지 저 과감하게 사다리 타서 결정하는 게 어떨지. 지원자 받아서 제비 뽑을 겁니다. 제비 뽑으러 나간다. 저요. 저요 저요. 농담입니다. 강건우는 왜 안 와. 솔로. 저놈이 할 겁니다. 어떻게 됐어? 할 거지? 죄송합니다. 사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절대 안 된다고. 공연. 공연.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공연 레퍼토리 이하정대로 갑니다. 만약 우리가 공연을 망치면 그건 너 때문이야. 이 많은 사람들이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두 달 동안 연습한 거 네가 다 망치는 거야. 공연을 보자고 기다리겠습니다. 공연을 보자고 기다리겠습니다. 공연을 보자고 기다리겠습니다.